정식으로 걷기 가니까 그때 진짜 많이 보러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도 더 하고 싶은데 저희도 이제 시간대가 되는지라 다음에 꼭 오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에 꼭 오시는 걸로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? 예! 저희도 보고 계신이 많으셨지? 진짜 매정하다. 저희, 저희,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다가 저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스튜디오에다가 공지 한 번 해드릴께요. 거기서 추천 한 번 해서 한 번 또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버튼 조회에서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거든요? 사실 있어요, 저희도. 네. 여러분, 그리고 9월 1일 6시부터 8시까지 맞아요? 어디쯤에서? 어... 6시부터 6시까지 이어서 4시간만 되겠습니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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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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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좀 정신적으로 큰 손이라고 하거든요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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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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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은 깐 사진 한 번씩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늘 수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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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